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.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.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.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.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. 관제와치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.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너희의 멸류안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의로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. 디모데우스 4장 1절로 8절 말씀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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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